동대문구 보건소가 6월 임신부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6월 6일과 15일, 22일 3회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모유 수유 전문가와 라마즈 출산 전문가가 함께하는 모유 수유 교실과 출산 준비 교실, 신생아 돌봄교실 3개의 프로그램이 한 세트로 진행되며, 첫 주 수업을 놓치더라도 다음 차수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회 참여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휴강 예정이므로,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선착순 모집이며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